아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? 잠깐만요 스킬 선택자 그냥 가면 될 것 같다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쉐더 우루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스킬 뭐 쓸 거 있나? 베일을 쓰는 거잖아 그렇구나 부메랑이 없네? 아 좋습니다 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잠깐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물리학 세팅 아 되겠군요 좋습니다 일단은 베일을 깔아서 스택을 세운다 스택을 세운다 어 레코린다 어 레코린다 네 어어 레코린다 레코린다 들어가나요 약간 팬텀보다는 약한 느낌인데 어 뭐야 아 나 왜 잡혀있어 헉? 사.. 살려주세요 아 아 아 됐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까? 에스? 딜은 한 6점 몇 정도 넣은 것 같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뭔가 렉이 좀 걸리긴 하는 것 같네 아 Naruto 아.. 어 저기 Fields 받지 않습니까? FS는 어떻게 해야 받는 것입니까? SSS 한 번 받아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구조를 해야 받는 것입니까 근데 제 데미지 구조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몇십억 받으면은 아 오지게 맞으면은 아 점수빵이 많이 된다고 아 낙하구조랑 막타 점수 많이 아 막타구조 낙하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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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어어어어 섀도우 다크사이트가 그렇게 좋은거 아십니까? 섀도우 다크사이트 하잖아요 왜 섀도우 다크사이트가 좋은가 섀도우 다크사이트는 다크사이트 상태로 구조가 가능합니다 내가 개혁했던거죠 그래도 아 맞아요 섀도우 일어나면 배만은 콘텐츠즈화를 스킬 Solechi 1라운드 닿는건가? 닿는..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모르겠는데? 어이구 어이구 아 좋습니다 8옥 넘었군요 잘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내가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딜 잘 넣은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나도 많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 으하하하하 나름 재밌긴 아니에요 그래도 하지만은 이것이 반복된다면은 그렇긴 하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